안녕하십아 고미탱이여우 강아지 펜션에 놀러왔어요 이곳은 제주도민 찌바님께서 운영하시는 투게더 펜션이에요 고미탱이여우 초대해주셔서 놀러왔다게 오우와 좋은 냄새 났나 오 샴푸야 너무 좋다 우와 집 좋다 투룸이네 투룸 아 여기 사진 찍는 데구나 거실 좋다 펜도 있어 이렇게 어 안막이게 있어 자기야 여기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는까봐 여기 개친드도 있어 빵도 있고 이렇게 간식도 주셨네 우와 좋다 좋다 헬로우 까꿍 으음 여우 도망간다 여우 도망간다 여우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떡해 여우 도망간다 여우 집으로 도망간다 여우 진짜 무서워한다 여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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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았어 우리집에 여우야 우리집에 너가 먹으러 왔구나 seriously 거꾸 khid laut 여우 나가 grad u 나가read temp 빠른 kelp 갈 도망간다 선정 요! 하나 둘 셋! 짜잔~! 나 연주로~! 요! 간식을 가지고... 밥 필요 없고 간식이래 이제... 아 이거 정답감이나... 너무 재밌어 왔다... 빅빅이었네... 또 피해! 거기서 점프를 한다고? 너 대단하다... 일찍 나는 첫 komplett 내 모든 lutte 엄마 응원 미새매 왜 이리 왔냐 날하자 도망가는.. 도망가! 도망가! 밖으로 도망간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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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금이 오히려 토끼리 또 찾아 지는데! 야! 도망가! 이이이이! 진짜 귀엽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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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금이 진짜 찐누록 재밌어! 하고 있어! 재밌지? 저거 쫓아오래, 빨리. 토끼 보고, 토끼 보고 빨리 쫓아오래. 토끼 어딨어? 토끼 빨리 쫓아오래. 간식을 노리는 자, 간식을 지키려는 토끼. 이리 와. 내가 누군지 아냐. 사슬만 해. 나주라! 먹었냐? 이ither. 사슬만요. 재밌었어? 아니, 아! 펜션이야, 대한민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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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하하하하하하 이리와! 탱키 주면 살았다! 탱이 이리와라! 이리와! 탱이! 오! 놀랬어! 탱이가 놀랬어! 찐으로 놀랬어! 탱이 진짜 참으로 놀랬어! 어휴! 막 점프해! 어휴 막 점프해! 탱이 도망간다! 마르다! 탱이 이리와! 탱이 계속 달리기 하고 싶은가 봐 탱이 안 온다! 탱이 집 나갈 각인데? 하나 둘 셋! 야! 나아지요! 일단 방금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 cuent 박스 세리저비 어휴 우리 놀러왔어 얘들아! 아니 우리 집에 마당이 있어서 새로운 마당을 좋아한다니까? 어휴 중간에 pinealo 내려가고 있어요 또만따 3차 타임 땡총 땡총 써니네 검이 소미네의 고미탱이 여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바